24. 안녕하세요. 나는 뭐가 좋은데 너는 뭐가 좋냐?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. 나는 우유가 좋아. 너도 좋아하냐 우유 이렇게 얘기하네요. 이거 한 개 더 찍었어요. 선생님 저도 저거 하면 안 될까요? 네? 이거 이런 거 있는 거예요. 이거 저거 하고 싶어요. 할 거야 좀 이따가. I like milk. Do you like milk? 네가 가져갈 거야. I like milk. 안 가져가오래요. 저 책이야. I like milk. Do you like? 좀 이따 할 걸 하니까 그래. I like milk. Do you like milk? I like의 뜻은? 좋아하다. 좋아하다. 무슨 시? 하다시. 그러니까 안에 뭐가 숨어있다? 누가 숨어있어서 이렇게 묻는 말 만들 때 툭 튀어나오죠. 나는 우유가 좋아. 누가 말을 되냐? I like milk. Do you like milk? 그래. 나는 그래. Yes, I do. Yes, I do. 그러면 do는 대신 온 거야. 뭐 대신 왔을까? I like milk. 그렇지. 우유를 좋아한다. 라는 말 대신 온 거죠. Do you like milk? 라고 물었으니까 Yes, I like milk. 근데 like milk은 너무 기니까 그리고 우유를 좋아한다. 라는 하다시 덩어리니까 하다시 대신 쓰면 되겠죠. Yes, I do. 예. Yes, I do. 오케이. 그 다음에 나는 샐러드가 좋아. 너 샐러드 좋아하니? I like salad. Do you like salad? I like salad. Do you like salad? 오케이. 그랬더니 그렇죠. Yes, I do. I like salad, too. Yes, I do. I like salad. Yes, I do. I like salad, too. 그러면 두는 뭐 뜻이 왔죠? Yes, I? I like salad. 그렇지. 여기 또 얘기했어. 투의 뜻은? 좋아. 또한 마찬가지로? 역시 이랄 뜻입니다. 나도 좋아해. 이말이죠. Yes, I do. I like salad, too. 난 초콜릿 좋아하는데 너도 초콜릿 좋아하냐? 아, 아주 좋지. 오케이. 오케이, 초콜릿 조금 쓰기 까다로운 데요. 여기까지 소리가 초에는 그 다음에 lit이 얘가 lit이 됐어요. 초콜릿. 애가 아주 드물게 이 소리나는 경우입니다. 초콜레이트가 아니고 초콜릿. I like chocolate. Do you like chocolate? I like chocolate. Do you like chocolate? 오케이. I like chocolate. Do you like chocolate? 그랬더니 초콜릿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네. 희한하네. No, I don't. I don't like chocolate. No, I don't 뒤에 생각된 말. No, I don't like chocolate. 그쵸. Don't는 뭐를 하지 않는다. Don't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뭐 하지 않는다. 나는 먹는다. I eat. 이 하다시죠. 나는 먹지 않는다. I don't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하다시 하다시 앞에 아하 하다시 앞에 don't가 있으면 안 한다. 라는 말이 되어버린다. No, I don't. I don't like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에 나왔던 단어들 잡고 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좋아하다는 like 동의라고 써있으니까 하다시 라는 얘기죠. Like 너 샐러드 좋아하니? Do you like salad? 오케이. Do I like? 그렇지. Do I like? 오케이. 내가 내 자신을 좋아하는 건가? Do I like myself? Do I like? 오케이. I like 하면 나는 좋아한다 인데 내가 좋아하는 건가? 라고 묻는 말 하려니까 이렇게 두가 생겨난 거예요. 숨어있던 게 튀어나왔다. 오케이. 아까 봤죠? 오케이. 나는 초콜릿 케이크를 엄마 생일 파티를 엄마의 파티를 위해 만들어 드렸다. 오케이. I made a chocolate cake for my mom's party. 오케이. 그 다음에 그렇죠. 얼음이란 뜻의 아이스와 크림을 붙였으면 되겠죠. 아이스크림 오케이. 너 아이스크림 좀 원하니? Do you want some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 원트의 뜻은? 응. 원하다 하다시니까 여기에 두가 나온 거죠. 오케이. 원한다. 아이스크림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스죠. 쓰는 연습 좀 해야 되는데요. 주 쓰죠. 오케이. 주스 오케이. 신선한 과일 주스는 비타민으로 가득하다. 아맞아요. 제 책은요. 오케이. 프레쉬 프루트 주스 is full of 바이타민. 오케이. 주스죠. 주스 오케이. 하지 않는다. 하나 더 있어. 도낫. 오케이. Don't Don't 도낫 됐습니까? 오케이. 돈트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시고요. 그렇죠. Like him 하면 글을 좋아하던데 Don't like him 할까 아 좋아하지 않는다. 그들은 글을 좋아하지 않아요. They don't like him Don't 하다시 오케이 Do you like? Do you like? 오케이. 너 생선 좋아하니? Do you like fish? Do you like? 오케이. 난 좋아한다. I like I like 오케이. 난 내 자신이 좋아. I like myself I like 우유는 Milk Milk 오케이. 그래서 우유와 아 우유를 첨가하고 그리고 잘 좋으세요. Oh Stole well And milk and Stole well Milk 오케이. 그 다음에 넌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오케이. 그래서 넌 생선 좋아하잖아 You like fish You like 오케이. 예빈 예빈 Do you like fish? 오우 오우 좋은 식습관이네요. 오케이 그 다음에 샐러드는 샐러드인데 쓰는 방법은 샐러드 해야 되겠죠. A가 두 개나 들어가네요. 샐러드 그래서 나는 샐러드와 피자를 원해요. I want a 샐러드 and a pizza. 샐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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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